검찰이 후원 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장정석 전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단장과 김중국 전 감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소속 구단 선수에게 고액의 FA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며 2억 원의 뒷돈을 수차례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광고 계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 6천만 원을 수소한 혐의도 받습니다. 두 사람에게 돈을 준 외식업체 대표 김 모 씨는 배임 증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